안녕하세요. 이유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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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서울이 고향이고 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 이곳저곳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스케줄 없을 때마다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. 오늘은 북촌마을이라는 곳에서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이유비와 함께 오늘 북촌마을 여행해보실까요? 출발! 이유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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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여기가 북툼 3경 가외동 11번지 일대. 이유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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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비예요. 이유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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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북촌마을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서울 도심 항복판에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특별한 만남이었고요 저한테는 비타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북촌마을 여행을 해봤는데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북촌마을 놀러 오셔서 저 유비처럼 새로운 감동 얻어가세요 I love 북촌마을